XSFM입니다. I, D, W, K 어떤지를 좀 배웠다 할까요? 실제 내가 어떤지는 아무 상관이 없구나. 그냥 사람들은 역할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막 떠드는 거예요. 내 편을 듣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거든? 그때 리젠되는 글과 댓글을 들어보면서 성질내던 그리고 나를 욕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그렇게 성질내던 20대 초반에 유승균 지금도 언론을 욕하고 있습니다. 20대 때는 몰랐어요. 난 내 편을 들어주면 다 날 이해해주는 사람인 줄 알았고 나를 욕하면 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까 나를 욕하는 사람들이 보통 나랑 생각이 비슷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인사를 안 했네. 안녕하세요. 홍성갑입니다. 네. 덕진과 함께 즐거운 모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추석도 안 하는데 벌써 이렇게 즐거워서야. 네. 앤서19의 마스크팩과 치카판테놀 네. 헤어 마스크팩 그게 뭐지? 세안용 폼클렌징이요? 폼클렌징. 마스크팩과 폼클렌징으로 피부가 매우 좋아졌습니다. 아 시카판테놀 없어요? 줄게. 감사합니다. 많아요? 그리고 지금 쓰고 있는 많다고요? 토너와 로션이 떨어지면 저는 바꿀 예정이에요. 갈아탈 예정입니다. 추석 때 좀 사요. 자 지난 시간에 추석 때 사려면 돈을 올려달라고 이 사람아 그리고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에 쓸모없는 취재 시간에서는요. 한국힙합문화협회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본 썰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한 사람의 존재를 발견을 했는데 이 사람이 어떤 기획사의 매니저? 관리자? 과장님? 무언가. 중요한 사람. 네. 그리고 동시에 활동을 하실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도까지 봐왔습니다. 아트앤완에서 일하면서 블랙선 데뷔를 시켰고 네. 한국힙합문화협회에서 사무총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그룹인 블랙선에게 사회봉사상을 주었죠. 그렇죠. 사회봉사상이라는 부문명의 진행자들이 멘붕하는 현장이 잠깐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책에 봐라 이렇게 세우고 시작해요. 아이고. 네. 개발학 얼마나 사회봉사를 많이 했는지 알아요? 한국힙합문화협회에서는 총으로? 총으로 사회봉사. 참고로 블랙선 페이스북에 의하면요. 여기를 많이 봤거든요. 이 걸그룹은 멤버가 현재는 모두 퇴사한 듯 싶어요. 2기 멤버로 돌아오겠다는 댓글이 2017년에 있었지만 소식은 없습니다. 팀은 분해된다. 현재는? 이 수수께끼의 관계자 사무총장의 디지털 흔적을 파다가 보니까 훨씬 옛날에도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2005년의 흔적입니다. 한 사이트의 홍보 게시판 구석에 잠들어 있던 이 기록은 로맨스 코믹 부문의 시나리오를 찾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시나리오? 바로 이 사람의 이메일이 있었고요. 같은 이메일? 김PD를 찾으세요. 웃음우슴 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무총장의 성은 김씨입니다. 사실은 아까도 알아내죠. 어제도 알아내죠. 잠깐 옆길로 세면요. 이 게시물에는 사무실로 보이는 일반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일반 전화가 있어요. 해당 번호를 찾아봤더니 청담동에 위치했던 디오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가 쓴 적이 있는 번호도 나왔고요. 현재 존재하는 이현도씨의 디오엔터테인먼트와는 다른 회사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현도씨의 회사는 2015년에 설립됐기 때문이죠. 해당 주소를 스트리트 뷰로 살펴봤는데요. 해당 그 장소에 그 건물에 벙커커피라는 커피숍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옛날 회사 얘기하게 되네요. 폰트 맞아요. 폰트가 딴진보 벙커원의 것과 똑같았어요. 아 그때 그렇게 창업하는 분들이 몇 있었어요. 벙커원이라는 장소가 워낙 유명해져서 자기도 동네에 벙커라는 이름을 가진 커피숍을 만들고 싶다라고 찾아와서 말하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때 제가 거기 직원이었잖아요. 나는 꼼수다 상표권을 먼저 등록해버리고 버린 사람이 있었어요. 아 딴진보 말고? 네. 그리고서는 이유가 그거였어요. 이 상표권을 내가 나서서 나라도 나서서 방어해주기 위한 거다. 근데 딴진보에는 넘기지 않겠다. 앞뒤가 하나도 안 맞죠? 신박하네요. 네. 베이키류라고 하죠? 뭐 나중엔 잘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 그러다가 김씨 형을 가진 이분의 이름을 아까의 그 오디션 글이 아닌 어제의 그 오디션 글이 아닌 다른 곳에서 확실하게 찾아냈습니다. 2016년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작성한 2016년도 국고보조사업 현황이라는 문서에 있더군요. 이 협회는요. 찾아가는 라이브카 운영지원 라이브카? 이라는 사업 부문으로 1억 원을 지원받고 있는데요. 지원을 받는 이 사업의 담당자였습니다. 차가 살아있으면 그건 타요. 네. 이 사업은 2014년에도 있었어요. 여기에 이 사람의 본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김PD의 본명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2012년부터 지금까지 쭉 계속 사무총장이라는 직감을 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말 정도는 할 수 있겠네요. 그는 협회가 여는 시상식과 페스티벌 등의 총괄 책임자로도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협회의 가장 중요한 관계자다. 실무진의 헤드죠. 그리고 여기서 다시 잡코리아의 아트앤완 홈페이지로 가보면요. 네. 아트앤완의 총인원은 사원수는 5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언제 기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찾아가는 열린문화공간 라이브카 운영 사업 입찰 공고. khiphop.kr이네요. 네. 국고사업에 대해 좀 아는 사람일 거예요. 이건 뭐 당연한 전제인 게 한국 OOO협회라고 하는 곳은 보통 국고사업을 따내는 일들을 많이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사단법인으로 협회를 만들면 사업을 무언가 해야 돼요. 그런데 돈이 어디서 하늘에서 떨어지나요. 여튼. 자 이제 기본으로 돌아가 봅시다. 협회라는 단체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일단 업계 구성원 간의 친목 도모 기능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많이 하려고 하죠. 그리고 업계 관계자들을 대표해서 뭐 굵직한 업무 의뢰를 받아 연결해 주기도 할 겁니다. 맞습니다. 즉 협회의 주기능은 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드죠. 네. 그렇다면 이 듣거나 본 적이 없는데 정보도 찾기 힘든 협회가 힙합에 관해 얼마나 큰 영향을 갖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중요한 단계면. 사회봉사 부문을 담당하겠죠. 그 부문만 있는 게 아니야. 그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건 분명 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러 번 언급됐던 2014년을 다시 보죠. 이 해는 협회의 매우 중요한 해였습니다. 굉장히 큰 행사들, 큰 사업들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요. 이 해 연말에 협회는 한류 힙합 문화 대상이라는 시상식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매년 열고 있습니다. 한류 힙합 문화 대상. 즉 블랙선은 1회 시상식에서 사회봉사상을 수상한 겁니다. 올해 5년 차를 맞았네요. 그렇습니다. 처음 알았습니다. 이 또한 사업 계획이 잡혀서 당시 박근혜 정부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자금을 지원을 받았겠죠. 미래창조과학부? 아니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왜냐하면 이 시상식의 대상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이거든요. 장관상. 관청의 돈을 조금 가져온 걸로 보인다. 크진 않지만 결코 작지도 않죠. 장관상 커요. 다시 장관상 하면 권호울, 최창식 두 정치인과 오금탁 당시 협회장과의 연결점이 자꾸 떠오르는 거죠. 그러게요. 이 시상식의 심사방법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각계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되었다는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물론 이 7인이 누군지는 안 알려줘요. 안 알려줄 수도 있죠. 로비의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래도 위원장은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회가 내부 심사를 통해서 수상자를 선별해요. 위원장은 김희갑 씨입니다. 김희갑 씨? 1936년생으로 작곡가 겸 기타리스트이며 우리가 아는 그 전성기는 신중현과 비슷한 시기였던 뮤지션입니다. 네. 락의 레전드세요. 네. 레전드라기엔 약간 이군 레전드지만 야 이 날카롭고 냉정한 놈아. 이런 원로가 광복을 기억하시는 분이죠? 네. 이런 락기의 원로가 힙합과는 무슨 관계일까요? 일단 런디엠씨보다 늙었습니다. 런디엠씨 뉴욕 출신의 3인조 힙합그룹으로 장래의 태동기인 1980년대에 왕상한 활동을 하며 힙합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아티스트 중 하나로 꼽힙니다. 힙합 아티스트로는 두 번째로 로크놀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었으며 16년 그래미 시상식에서는 평생 공료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새 멤버는 1965년생, 1964년생입니다. 더 슈거 힐갱 1979년에 데뷔한 3인조 힙합그룹으로 이들의 데뷔 싱글 래퍼스 딜라이트는 빌보드 싱글 차트 100위권 내에 역사상 처음으로 진입한 랩곡이었습니다. 전현직 멤버들은 각각 1956년, 57년, 63년생 등입니다. 따라서 힙합이 존재하기 한참 변해져요. 저 1936년생이면은 아프리카밤마타가 몇 년생이죠? 왜냐하면 아프리카밤마타의 전성기는 80년대니까 시상식의 결과를 봅시다. 이런 위원회가 물론 김희갑 위원장이 계속 위원장을 맡아가는지는 확실치 않아요. 2014년 1회의 시상자들의 면면은 괜찮아 보입니다. 비보이팀이 있고요. DJ들도 있고, 래퍼들도 있고, 비트박스도 있고요. 대상은 진조 크루고 탔습니다. 그래피터 없어요? 그래피터... 진조 크루는 유명한 크루입니다. 심지어 유PD가 현역 시절 공연에 자주 함께했던 DJ도 한 명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선도 있고요. 블랙선도 살짝 껴있죠. 블랙선은 이번에 뭘 받았을까요? 이게 2014년이잖아요. 사회봉사상이죠. 2015년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2016년 시상자들부터 조금씩 이상해집니다. EDM 부문이라는 게 생겼나 봅니다. EDM 부문? 이 부문의 수상자는 DJ 춘자. 이분은 DJ로 훌륭하죠. 그런데 이건 한류 힙합 시상이잖아요. 2017년에는 치어리더 박기량 씨가 특별사상을 수상했습니다. 일부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제가 알기로 박기량 회장님인가요? 박기량 씨는 음반도 내신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자신의 전문 분야 치어리딩에서는 훌륭하신 분이죠. 그런데 여전히 관계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특별상이죠? 작년 2018년을 봅시다. 힙합과 큰 관련이 없는 모 보이그룹도 시상자 있고요. 아이돌 그룹입니까? 대상은 제이블랙과 마리 부부입니다. 댄서 부부예요. 그런데 수상 이유는 예능 프로 출연이었습니다. 수상 이유도 써요? 뭐 대상이니까. 특별 대상이라는 상도 있어요. 대상 위에? 제이블랙과 마리 부부는 땡데리아 햄버거 광고했던 그분들이잖아요. 엄청 유명한 안무. 인기가 오르니까 주었다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대상과 별개로 특별 대상이라는 상이 있어요. 이게 명명이 상당히 직관적인 게요. 회장님 위에 대회장도 있잖아요. 대상 위에 특별 대상이 있다니. 위가 아닐지도 모르잖아. 그냥 특별한 거. 이 특별 대상은 팝핀현준과 박예리 씨 부부가 수상했습니다. 이분들은 자신의 커리어와 업적에 비해서 상은 좀 많이 받으시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힙합을 주제로 한 시상식에서 국악인 박예리 씨가 국악 공연을 올리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K-POP 우정상이라는 것도 있어요. K-POP 운영상이요? 우정상이요. K-POP 우정상? 네. 어디서는 공로상 부문 밑에 있는 상이라고 하는데 그냥 우정상이라고 표기한 기사도 있고 K-POP 우정상이라고 표기한 기사도 있어요. 이건 소프라노 최경화 씨가 받았습니다. 우체국. 최경화 씨? 그건 우체국이 주는 건 아니군요. 최소한. 왜냐하면 이 우정상이라는 단어를 해석하는 데 저희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팝핀 현주는 이해에 2018년에 삼권왕을 수상했대요. 다른 두 개가 뭐였는지는 제가 귀찮아서 전혀 안 찾았는데 K-POP 우정상은 K-POP 가수끼리의 우정 의리가 좋은 사람한테 주는 건가요? K-POP 과외 의리가 좋은 사람한테 주는 걸까요? 최소한 편지를 잘 배달하는 사람한테 주는 것은 아닌 게 분명합니다. 소프라노는 바빠요. 팝핀 현주 씨는 삼권왕을 탔대요. 세 개를 탔대요. 그래서 막 어깨가 무겁다 이러는데 최순실 시세에서 이분이 힙합 업계에 올린 큰 업적이 무엇이 있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저도요. 일단 이렇게 좀 이상한 것은 시상식이 초기라는 점을 감안해 보도록 하죠. 많이 봐주고 있어요. 어제부터. 네. 지금 최대한 아량을 베풀어 봅시다. 네. 힙합만이 아니라 한류도 주제라는 것. 이것도 감안해 보죠. 그 및 EDM, 사회봉사, 치어리더. 우정. 우정. 물론 한류 힙합 문화 대상이니까 힙합으로서 한류에 공헌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들긴 합니다. 일단 도망을 쳐보죠. 한류 따로 힙합 따로로 보죠. 문화도 따로구나 그러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대상도 따로죠. 일단 특별 대상이 따로 있거든. 일단 이 항구에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티켓을 안 판다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티켓을 안 판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죠. 돈을 회수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그렇게 돈을 많이 때려 박는다면 좀 협회 같아 보여요. 1회 페스티벌은 2013년 말에 있었습니다. 이후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 페스티벌 공연을 하고 가끔씩은 시상식에 끼어서 하는 걸로 보입니다. 이게 지금 이 협회의 가장 큰 활동이군요. 1년에 한 번씩 페스티벌을 열고 시상식을 여는 것. 찾아가는 라이브카도 하지만. 그 장소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다시 대회장으로 가봅시다. 장소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장소의 규모를 알게 되면 이해를 할 수 있는 게요. 그 장소의 규모는 여러모로 돈을 의미합니다. 장비는 음향도 있고 조명도 있는데 음향도 조명도 혹은 나머지 여러 가지 부자재들도 장소의 크기에 따라서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곳을 써서 가수들도 돈이죠. 연예인들을 부르는 행사를 하는데 돈을 안 받는 입장료를 안 받는 행사를 할 수 있다면 꽤 큰 돈을 누군가한테 받거나 원래 가지고 있는 곳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협회라는 곳은 보통 회원들에게 협회비를 받잖아요. 제가 이번에 엄청 많이 알아봤는데 힙합 뮤지션들 아티스트들 중에 여기에 회비를 해봤다는 사람 못 봤어요. 회비도 없죠.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일단 참고로 아트앤완의 자본금은 잡코리아에 따르면 3억 원입니다. 직원은 5명이고요. 이 페스티벌은 우리랑 비슷한 신세인데 우리도 그거 하라고 하면 우린 망할 텐데 2013년, 2014년에는 악스 홀에서 열렸습니다. 큽니다 거기 약간 비싸죠. 네 크고 비쌉니다. 이 2013년 1회 페스티벌의 출연자 중에서 저와 매우 친한 뮤지션이 있는 겁니다. 이 당시에 그는 2006년에 데뷔를 했으니까 모 뮤지션의 자리입니다. 데뷔 8년차에 정규앨범 당시 기준으로 그 2013년 기준으로 데뷔 8년차에 정규앨범 3장 EP 앨범 1장 믹스테이파나 다수의 싱글을 발매한 중개웅 뮤지션이었습니다. 이름을 공개해도 된다고 해줘서 JJK입니다. 네 그런 래퍼가 있죠. 저도 아는 인물입니다. 개인적으로 아 여기 갔었대요? 1회 페스티벌의 포스터는 두 종류가 확인됐습니다. 하나는 출연진들의 이름이 제대로 적혀있어요. JJK는 일부 출연자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버전의 포스터에는 일부를 힙합 루키 스테이지로만 적어놓았더군요. 얘는 8년차라고 그건 뭐 래퍼 분 본인은 JJK씨 본인은 억울하실 일이지요. 서로 다른 공연인가 싶어서 다시 봤지만 날짜도 장소도 똑같았습니다. 부디 중견 뮤지션을 신인으로 착각한 것이 아니길 바랍니다. 알았어요. 뒤에 포스터가 이란, 시안이었길 바랍니다. 아니면 8년의 경력을 부정당한 JJK가 너무 불쌍하니까요. 어쨌든 협회는 다리가 되어줘야 합니다. 즉 인맥이 넓어야 되죠. 업계에서 한두 다리를 건너면 협회에 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방금 전에 회비를 내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얘기했죠. 자 UPD는 물론이고 저도 한때 힙합 게이에 몸 담았던 인간으로서 혹은 그 주변에서 알정거렸던 인간으로서 이 업계의 중견급 인사들을 여러 날고 있습니다. JJK도 그 중 한 명이고요. 그렇다면 업계의 중추인 그 지인들을 통하면 협회와의 연결점이 생겨야 마땅합니다. 그래야 협회죠. 생겨야 해요. 그래야 설립 5년이 넘은 협회다운 겁니다. 다시 한번 가장 최근에는 타일러 더 크리에이터가 내한 공연을 한 아니야 할 곳이네 9월에 그 뮤지션을 모르시겠다면 그냥 내한 공연쯤으로 얘기합시다. 규모가 돼야 하지 내한 공연을 참고로 이 시상식과 페스티벌 공연의 티켓은 제가 파는 흔적을 거의 못 찾았어요. 대신 페이스북에서 댓글 이벤트 같은 걸로 나눠주는 건 좀 봤습니다. 자본주의의 시각으로 보죠. 티켓을 팔 필요가 없대요. 왜죠? 돈이 많거든요. 그 돈 어디서 왔을까요? 시상식을 한대요. 시상식이야말로 돈 낭비 중에 돈 낭비예요. 대한민국 대중음악상이 매우 가난합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래요. 거기가 행사하느라 늘 쪼들려요. 왜? 시상식은 돈이 많이 듭니다. 많은 뮤지션들이 와야 되고 의전도 많이 필요하고 방도 많이 필요하고 메이크업도 많이 필요하고 조명도 많이 필요하고 음향도 많이 필요하고 행사도 길고 할 일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주관사는 아트앤완입니다. 사원수 5명 돈이 많이 필요해요. 돈이 많이 근데 표를 안 팔아 이 질문은 하나의 저협회만을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한국의 생각보다 많은 한국 OOO협회 앞에도 붙여야죠. 사단법인 한국 OOO협회들을 위한 질문입니다. 그 돈 어디서 나셨습니까? 잠시 후에 얘기했을더라고요. XSFM입니다. XSFM입니다. 마에스로 파시쩨에르 라 파시쩨에르 출근 전에 빤도로 챙겨 먹고 나가니까 맛있고 속도 든든하니까 너무 좋던데? 그치. 천연재료로 만들어진 빵이라 부대끼는 것도 없고 참 좋더라고. 이렇게 식탁 위에 계속 놔둬도 되는 거야? 어. 그렇게 보관하는 거야. 이탈리아 전통 방식인 천연 발효로 만들어서 상원에 둬야 더 맛있어. 방부제 들어간 거 아니야? 방부제는커녕 그은한 이스트도 안 쓴다고. 이탈리아에서도 파티에서나 올린다는 고급 음식을 매일 아침 먹을 수 있는 건 우리 동네에서 우리밖에 없을걸? 아무나 만들 수 있는 빵 같진 않아. 당신의 식탁은 매일같이 특별한 날. 이탈리아에서 온 케이크 라 파스티체리아. 살짝 아쉬워할 때도 목 놓아 울 때도 가족이지만 모든 말을 이해하진 못하니까 좋은 것만 골라서 트루 패밀리 가장 수준 높은 반려동물 간식 트루 패밀리 사랑하는 가족에게 트루 패밀리를 주세요. 전 세계 가장 많은 고객이 잡는 노트북 브랜드 레노버 올 명절 주변의 소중한 사람을 위해 준비하세요. 지금 바로 엑세스몰에서 레노버 특가를 확인하세요. 자 칭찬합시다. 독진인의 이 취재는 쓸모없지 않습니다. 이 돈은 어디서 났을까를 질문하다가 그러면 일단 연결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이 업계의 중견급 혹은 탑급의 인사들을 한번 알아보자. 일단 저는 제이지키한테 물어봤어요. 참고로 이 친구는 이 협회가 주최한 공연을 두 번을 했더라고요. 첫 번째인 힙합 케이 힙합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이 협회가 주최했다는 걸 모르고 있어서 기억도 못하고 있었고요. 두 번째로 갔던 공연에서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힙합 공연 같지는 않았다. 기억이 안 나죠. 사실. 프로 뮤지션들은 행사를 많이 다니잖아요. 그리고 행사가 말이에요. 행사를 볼 때 무슨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그냥 상행위에요. 행사를 이것이 정치적으로 올바른가 아닌가를 자세히 따지고 안 그래요. 들어오면 가격 맞고 시간 맞으면 가는 거예요. 그게 프로죠. 그리고 다이나믹 듀오나 산이 같은 경우에는 가면 상준대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럼 갑니다. 상주고 페이준다는데. 만약에 다이나믹 듀오나 산이라고 생각해보죠. 제이지키의 씨와 달리 큰 기획사가 있으니까 기획사 매니저가 전화를 받아요. 어디인지 써놔. 써놓고 페이 얼마. 장소 어디. 날짜 며칠 써놔. 날짜에 맞아. 그러면 이거 잡았습니다. 윗선에 보고해. 그게 아니고 딱 봤더니 이상한 협회라서 안 받았어요. 그러면 위에서 깨지죠. 그 매니저는 잘립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뮤지션과 그 기획사들은 시간과 돈이 맞으면 가는 사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가다보죠. 그럼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제이지키와 그때 갔던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기억을 다들 제대로 못해요. 다른 행사와 똑같았다. 조금 이상하긴 했지만 그것도 별로 기억나지는 않는다. 관객들도 잘 기억나지 않는다. 신경 안 씁니다. 공연만 하고 전팀 후 뒤에 팀이 누군지도 안 보고 그냥 왔다. 예를 들어 저희가 지금까지 나열한 아티스트들은 장윤정 씨나 홍진영 씨처럼 행사의 왕들이 아니잖아요. 행사의 왕들은 어떻습니까? 무슨 행사 갔는지 이틀만 있다 물어봐도 모른지 모릅니다. 먼저 몰라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어도 다 기억 못해요. 저는 다 기억해요. 이제 웬 줄 아시겠죠? 행사가 별로 없었어. 그렇죠. 언제 그때 행사 때 뵀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 맞아요. 그러면 제가 진심이에요. 저기 주변의 뮤지션들한테 특이한 행사 얘기 들어보면 재미있는 얘기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별별 행사를 다 가요. 이거는 심지어 협회가 주최했고 어떤 건 페스티벌이고 어떤 건 시상식이었는데 기억을 못하고 있었어요. 별거 아닌 행사였어요. 그렇죠. 그러면 알만한 사람들을 찾아 봅시다. 네. 문화산업 업계를 한번 분류를 나눠보면요. 셋으로 나눠보면 창작, 비평, 사업 정도는 아니겠죠. 네. 사업이 창작이 본업. 네. 일단 업계를 이끄는 중견 창작자들이 잘 모르는 협회입니다. 한국 힙합 하는 분들이 모르는 한국 힙합 문화협회. 저희 주변에 회빈된 사람 없고 심지어 가서 공연했던 기억 잘 안 난다고 하죠. 저도 사탕 까먹는 사람인데 사탕을 까먹다 말고 놀랐다고요. 그럼 비평 쪽을 봅시다. 이쪽에서 저희는 오래도록 두각을 나타낸 베테랑 비평가를 알고 있습니다. 이게 좀 쉬운 일이었는 게 한국 힙합 시인은 비평이 발전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비평가들의 쪽수가 많지 않아요. 오랫동안 지키면서 벌이를 유지하기도 힘들고 해가지고 비평가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 비평가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비평가 또한 이 협회를 조사해보려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본인도 연결점이 없고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 워낙 업계와 동떨어진 것 같고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서 결국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업 쪽으로 가봅니다. 유통과 미디어에서 원탑을 달리는 업체가 있죠. 그 업체의 창업자가 저도 만나뵈면 안녕하십니까 형님이라고 인사하는 정도는 됩니다. 그분 이 협회 모른다고 합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냐고. 몰라. 땡땡이가 알걸? 이 정도의 답변이었어요. 네. 즉 전혀 관심 없다. 누가 누가 알걸 중에 한 명이 비평가 분이었죠. 그분한테는 제가 여쭤봤는데 그분도 어 그게요. 저도 잘 모르는데요. 저의 제보자들 중 다수가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재밌는 거 주시하시네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알고 싶은 거야. 몰랐어. 그래서 뭐가 어떻게 아시는 거 있냐고 그럼 모른대. 그럼 그들이 아는 건 뭐죠? 재밌다는 것만 아는 거예요. 혹은 누가 알지 않을까 하는 추정인데 그 누가 알지 않을까에 누가한테 가보잖아요. 또 다른 사람은 가르쳐요. 그렇게 계속 돌고 돕니다. 그래서 우리가 짐을 다지고 있다 지금. 아무도 모른다기보다는 아무도 연결되어 있지 않은 협회입니다. 네. 협회는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 곳인데요. 오직 돈을 주고 부르면 가서 공연해 주고 상을 주면 아 주는 술이니 먹자 뭐 하는 마음으로 받아오는 창작자들이 있었고요. 시상식 기사나 비전 선포식 기사 같은 게 눈에 띄면 이런 협회가 있어 하고 아주 잠깐 놀라는 비평가와 사업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당협회는 매년 시상식을 협회 자체 경비로 진행합니다. 간혹 일부 기업들에게서 몇백만 원의 후원금이 들어오기는 하나 전체 소유 경비에 턱없이 부족하며 그리고 국가보조 등 이른바 나랏돈으로 시상식하며 협회를 만들어 돈잔치한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향후 법적인 조치도 고려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당협회는 시상식을 진행함에 있어서 처음 시작인 2013년부터 지금까지 전액협회 자체 경비로 진행하여 왔던 바이며 일체의 국가지원금 등을 받은 바 없음을 밝힙니다. 그러면 국가에게도 매우 호의적인 협회예요. 장관상을 수여했잖아요. 국가한테 진행비를 받지 않았는데. 최순실 정부에서. 저것이 협회의 공식 입장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업계 관계자들에게 물어봤는데 기억나지 않는다. 청문의 답변들이 들어왔어요. 기억나지 않는다. 나는 잘 모른다. 처음 본다. 누가 알 거다. 취재를 접으려다가 의회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결국 이 제보를 전해전에서 들었는데 진위를 현재 시점에서는 밝힐 수가 없는 정보였기 때문에 제가 이럴 땐 어떻게 하죠? 루머로 처리하죠. 이건 다 소설이고 음모론입니다. 언젠가 이런 식의 말을 했던 기분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2012년쯤에요. 2014년 파리올림픽에는 비보이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됩니다. 2024년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식 종목인가요? 아니면 시범 종목인가요? 먼저 시범 종목으로 할 거예요. 그전에. 그죠? 이때부터 시범 종목인지 아니면 그 이전의 시범 종목을 먼저 하는지는 기억이 없는데. 확인이 안 됐죠. 어쨌든 간에 정식 종목이 됩니다. 그래서 한류의판 문화대상의 1회 수상자이기도 한 진조 크루가 중요한 이름으로 떠오르고 있죠. 당연히 한국 비보이협회는 그 뒤에 중요한 조직이 되어서 연맹 역할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한국 비보이협회는 협회로서의 기능을 상당히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되는 협회입니다. 그런데 제보로 들어온 이 루머에 의하면 한국희판 문화협회는 한국 비보이협회를 삼키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 비보이협회 대신에 연맹의 역할을 맡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죠. 다시 말하지만 루머고 소설이고 아직 확인되지 않은 정보 음모론입니다. 음모론이네요. 네. 한국희판 문화협회의 향후 비전은 정말 아까 설명드렸던 그 루머대로일까요? 현재 기능하고 있는 협회의 역할을 대신해보려는 네. 그게 이제 어떤 식으로 얘기가 가능하냐면 비보이협이 정식 종목이 되면 네. 평가 종목 이잖아요. 네. 그리고 또 평가 종목인데 우리가 비보이협을 아니까 얘기를 하는 건데 종목이 매우 다양할 겁니다. 네. 생각보다 많은 메달이 걸릴 곳이고 한국은 엄청나게 엘리트가 많은 국가예요. 비보이협에 있어서 꽤 많은 메달을 따올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돈으로 보일 수 있지요. 돈과 명예죠. 연맹이 됐는데 우리 연맹이 금메달을 따오는 종목이야. 그러면 지금까지 대한체육회 혹은 그 체육회 소속 연맹들의 관행에 의하면 메달리스트보다 연맹의 간부들이 돈을 더 봅니다. 네. 나쁜 연맹들의 경우에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아주 극소수의 일부는 정치권으로도 연결이 되죠. 그들이 있어야 연맹이 유지되거든요. 아무튼 그런 연맹 하나가 창조되는 거예요. 즉 어떤 곳에서 돈이 나오는 거죠. 누가 보기에는. 그걸 지금 기능하고 있는 저협회에 주고 싶지 않은 어떤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그것에 대한 소문들이 나아있습니다. 물론 나있다는 얘기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전혀 사실 무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질문으로 끝내보는 겁니다. 봅시다. 이런 협회를 막을 수는 없을까요?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국가라서 그게 안 듣는다면 이런 협회를 이용할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의 키플레어였던 김피디를 한번 보죠. 그의 이메일 주소의 앞부분 제가 공개해드리지 않은 앞부분은 현장정리를 담당하는 프로듀서를 일컫는 단어입니다. 그래요. 그는 그런 류의 PD가 되고 싶었고 지금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소수의 인원을 이끌고 시상식을 만들고 걸그룹을 만들고 페스티벌 공연을 만듭니다. 컨텐츠 제작과 행사 주관 이라는 업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제가 확인한 바로는 2000년대 초중반부터 지금까지 쭉 업계의 변방에서 힙합 뮤지컬 만들고 힙합 걸그룹 만들면서 어떻게든 힙합을 해보려고 하는 힙합업계의 변방에서 어떻게든 생존하고 있는 오래 살아남은 사실은 유능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봐야 되겠어요. 이런 사람을 그리고 이런 사람이 있는 협회를 그 쓰임에 맞게 일하게 해줄 방법은 없을까요? 즉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은 없어 보이죠? 저는 자꾸 회계감사라는 단어가 떠오르긴 하지만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악의성 그런 법적인 조치가 진행됨을 알리고 있거든요. 게다가 협회라면 감사를 진행하려면 회비를 내거나 의사를 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회원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맹점입니다. 그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어요. 지금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민주적인 구조랄 것이 없는 곳이라고 예측할 수 있어요. 민주적인 구조가 있으려면 구성원이 있어야죠. 네.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협회는 보통 그럴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니까요. 이름이 협회로 끝나는 곳이니까 우리가 이런 의문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협회로 끝나는 곳 치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협회의 기능을 다 수행하거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견제받는 협회 일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인다. 현재는 4대 협회장이 이현화 협회장이 취미 있습니다. 남성분입니다. 현재 오금탁 씨는 협회 명예회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당 협회 업무 내용이 또 하나 올라가 있네요. 각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단체와 업무 협조 관계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전담 연락체계를 구축합니다. 그것도 업무 영향 중에 하나겠죠. 지자체 및 기관 섭외 요청 관 쪽과 연결을 잘해줄 자신이 있나 봅니다. 아 그래요? 다시 최창식 전 중구청장의 얘기가 떠오르죠. 네. 알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풀린 것 같은데 조금만 상상해보면 이런 점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행간을 많이 읽어주세요. 생각보다 많은 사단법인 한국 OOOH 협회들이 실제 그 업계를 형성하고 있는 베테랑들이 그 존재를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서로 다른 평행 우주인데 같은 협회로 끝나는 비슷한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힙합이 아니어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웹툰을 예로 들어드렸죠. 네. 현업자들이 모르는 협회 아 물론 웹툰 쪽의 협회들은 현업자들이 알고 있겠네요. 현업자들이 들어가 볼 일 없는 들어가지 않는 혹은 들어가지 못하는 협회 즉 현업자들과 의외로 관계가 없는 업계의 협회 혹은 현업자들을 위해 일하지 않는 협회 웹툰 협회는 그것의 발전형이죠. 현업자들과 상당수 사이가 안 좋은 협회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죠. 안 그렇길 바랍니다. 그런 경우들이 꽤 많다. 오늘 이 시간은 문화나 체육을 다루는 공무원분들이 소수 나와 있어요. 이분들에게 좀 귀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송 네. 왜냐하면 실무자들은 정치인들처럼 표로 도움을 받거나 사진을 덧찍혀서 도움을 받거나 그런 게 없어요. 상당수의 이런 협회들과 관을 연결해주는 실무자들은 이득을 못 보는 수가 있어요. 실제로는 그냥 공무원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공무원이었고 내가 어릴 때부터 어떤 해당 종목 해당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공무원 들어가면 이쪽 협회들이랑 일해야지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직을 그냥 받은 거지 몰라요. 받아옵니다. 의심을 못해요. 모르면. 그랬다가 나중에 국회에 들어와서 책임지라 책임지라 이러는데 내가 어떻게 하라 알고 한 것도 아니고 위에 정치권 유명한 사람들이 하라 그랬고 그래서 누구의 책임도 아닌데 협회는 생겨나서 운영이 잘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저는 아주 이상하다고 보고요.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협회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뭘 하죠? 그러면 문외한들이 그냥 집에만 있던 한량들이 법적인 문제를 다 처리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잘 몰라요. 내가 득대자고 하자는 것도 아니고 작가들 좋자고 하는 일이었는데 하도 늘 권리를 못 찾으니까 그렇게 해본 건데 너무 힘들다고 안 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요. 확고한 목표의식이 있어야 협회는 만들어져요. 근데 그 확고한 목표의식은 보통 둘 중에 하나예요. 커뮤니티 전체의 이득 이타심 혹은 나의 이득 이기심 둘 중에 하나는 완벽히 높아야 협회를 만들고 오랜 기간 돈을 써가며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상당수의 시민들이 협회 같은 걸 만들고 싶어도 못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얘기할게요. 현재 한국희판 문화협회 협회장이신 이현화 협회장님은 서울시립대 전기전자 컴퓨터 공학 박사이며 현 전기응용기술사 회 회장입니다. 그래서 EDM 부문이 생겼구나. 이 사람은 금년 2019년에 비전 선포식 하면서 취임했어요. 그래요? 그리고 장르상 요즘 EDM하고 많이 겹쳐요. PBRMB도 있고 맞습니다. 신기한 상이름이 많습니다. 힙합 문화 글로벌 기록상 이건 진짜 무슨 상인지 모르겠죠. 그럼 로컬 기록상도 있어야 했는데 기록상은 뭐야? 아 레코드구나 뭔가 기록을 세웠다. 힙합 문화 인재상 미래창조 인재상 방송 컨텐츠 제작상 넘어가죠. PD도 상을 받고 그랬네요. 아니 여기 보드에 공지사항에 I'm 보드 공지사항이 아니었나? 어디서 봤지? 그거 헷갈려요. 내용 카테고리별로 서브페이지별로 있어야 되는 내용이 딴 데가 있겠더라고. 이게 위에 있는 홈페이지 위에 메뉴가 있잖아요. 거기로 공지사항으로 들어가면 회원가입을 하라고 나와요. 그런데 스크롤을 쭉 내리면 그냥 공지사항이 보여요. 여기에 협회 관련 문의 공식 답변이라는 글이 있는데 조회수가 721이네요. 저희는 1위고 그런데 최근에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굉장히 많았나 봐요. 그렇군요. 아마도 힙합 관련 국내 커뮤니티 게시판들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많이들 의구심을 제기했을 것이고 그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도라도라 아마 협회의 귀에도 들어갔겠죠. 악의적인 소문이나 질문에 대해서 공식 답변이 올라와 있네요. 아까 말씀드린 지원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부분도 여기에 있었던 문장이고요. 게다가 사단법인이고 게다가 사익을 위한 활동을 하는 기업과 동일체인 것으로도 의심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게 감사의 대상이 되거나 아니면 감사의 대상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면 진의를 알아볼 방법이 없을 겁니다. 알아본 것이 없는 듯 끝내보겠습니다. 하지만 청취자 여러분들은 많은 것을 알아가셨길 바랍니다. 재밌었잖아요. 협회의 입장을 하나 말씀드리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만약 협회의 활동이 적절하지 않거나 불합리함은 현장에서 각기 검증될 것이고 나름 긍정적 활동이 많으면 당연히 또 활발하여 질 것이고요. 그러므로 지금 협회가 좋네 안 좋네 협회의 선입관이 있네 없네 하는 등의 문제는 자연스레 현장에서 검증될 내용이며 이를 생소하네 아니네 등의 용어로 도대체 니네가 뭔데 하고 먼저 까고 보는 형식은 절제하여 주시기 정중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피로를 많이 느낄 정도로 이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저 답변은 하지 마라 말고 답변은 없군요.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게 느껴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의구심이 많다는 걸 알고 있다. 협회 측이. 왜냐하면 김피디는 유능하니까. 또 있어요? 뒤로 가수록 굉장히 표현이 거칠어지네요. 그렇군요. 그래요? 당신은 힙합화가 아닌데 왜 돈벌이를 하려고 힙합 방송을 하냐라는 질문을 한다면 답변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돈은 왜 못 벌어? 아니 시사와 아무 상관이 없는데 시사 방송을 해서 돈 버는 사람이 한국에 얼마나 많은데 내가 요새 맨날 봐 그 사람들을 해도 돼요? 네. 돈 벌해도 돼요? 누가 돈 벌이하지 말래? 네. 하세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손희상이 재밌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무슨 얘기요? 지원을 하되 간섭을 하지 않겠다던 국민의정부 시절의 문화정책 네. 이제는 맞지 않는다. 간섭도 하지 말고 지원도 안 해주는 게 답인지도 모르겠다. 자생할 수 있는 인프라는 돈만 던져서는 절대로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다른 다양한 방식이 있을 텐데 더 멀고 어려운 접근을 하라는 주문이에요. 이거는 네. 돈만 주고 끝내면 돈만 벌 사람만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뭐 오늘의 얘기와 직접적인 연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네. 한국의 많은 아티스트 그러니까 체육인들도 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곳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체념하죠. 네. 국가가 쓰는 돈이 우리의 발전 우리 개인들의 발전 우리 업계의 발전에 진짜로 잘 쓰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 라고들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는 이유들을 앞으로 좀 찾아볼까 합니다. 간혹 시간이 있으면 오늘은 상관없는 얘기를 했습니다. 덕진이 수고가 많다. 보람은 없어도 이 공식 답변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뭔데요? 일단 협회의 공식 답변이 다소 거친 점에 대해서는 양해 바랍니다. 라고 마무리가 되어 있고요. 그럼 답변을 다시 쓰는 게 낫겠죠? 예리에요. 그리고 밑에 힙합 문화협회 임직원 일동이라고 써 있는데 그 밑에 제가 지적한 부분이 있어요. 공식 답변입니다만 작성 중인 내용이니 향후 수정 및 추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걸 공식 답변이라고 하진 않지 않나요? 알 수 있는 건 많지 않아요. 공문을 많이 안 써봤다 정도 말고는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였습니다. 덕진이 수고했어요. 출연요 올려주십시오. 오늘의 캐릭터 별로인가? 법정 지정 기부금 단체가 뭐예요? XSFM입니다.